바로 받았네. 혹시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? 있으면 말해봐. 나 안 취했어.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했을 리가 없잖아. 그러지 말고 말해보라니까. 이런 기회 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지 그래. 잘 자. 이렇게? 잘 자. 이렇게 할게. 한 잔 더 해야지. 너랑 전화하면서. 어? 나 어디 가기로 했었어? 늦은 거 아니지? 늦는 거 진짜 싫은데. 덩치한테 데려다 달라고 해야겠다. 뭐. 알았어. 음. 난 다정함의 기준이 뭔지 알았다. 바로 너야. 넌 참 다정하거든. 그럼 침대로 가볼까? 음. 아. 내 입을 너무 좋다. 구름 속에 뛰어든 거 같아. 그럼 여기 자리 많아. 얼른 와. 음. 음.